안녕하세요 여러분. 탱지입니다. 오늘은 핸드 무브먼트 손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. 아침 비가 와서 배달이 덜 다녀와서 찍어먹게 되었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나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같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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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야. 민희 이리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집을 거예요. 고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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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 거짓 음 점점 깜빡 깜빡 깜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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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 아프냐? 나도 아프다 아프냐? 나도 아프다 이렇게 물에 집중해서 물에 집중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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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모두 집중. 아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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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팩 콕콕 콕콕 아프냐? 나도 아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에 집중을 눈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